생각에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옆발상 투자의 문혜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극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했으나 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그렇게 브라보 하면서 기뻐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또 단타성으로 들어와 놓고 또 매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급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걸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막 폭락할 거면 매일 계속 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달러,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1140원 구간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환율 리스크 때문이라도 지수가 올라가기 버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수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또 금리 인상이 8월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과 브라질이 이제 어제 이야기 나왔는데 금리를 1% 정도 올렸다라고 하죠. 1%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0.25%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올라가는데 뭐 활기를 치면서 날개단듯이 날아갈 것인가 결국 상승에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혹여나 변수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푹 꺼지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매도하기엔 여러분들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수가 떨어질 때 내 종목이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올라가면서 완전히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고 계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산 종목이 이렇게 고가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지수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젠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사서 들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진단키트 관련 주니까 수젠텍을 이 위쪽에 2만 7천에 사서 들고 있는데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나면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수가 3200을 깨면 손절하겠다고 기준 잡았을 때요. 아마 지수가 3200을 깨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수젠텍은 더 많이 내려가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는 현금화 할 때입니다. 라고 외쳐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실은 이미 손절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고 현금화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수랑 상관없이 개별적인 종목들이 올라와 줄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종목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일제히 급등하는 일은 없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기껏해봐야 10% 이상 올라오는 게 14개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나 오늘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뒤늦게 현금화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는 역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 비중의 차이는 역시나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배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금을 좀 모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모셔놓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환율 역시나 달러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될 수 있고 또는 실제 달러 자산을 여러분들이 환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거나 달러 예금 통장에 달러로 넣어놓는 경우가 되겠죠. 실제로 저희는 이제 12월이죠. 작년 12월부터 해서 달러를 정말 많이 샀어요. 현금화를 하라고 할 때 여기 달러를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달러는 수익 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큰 수익은 노리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자산을 굴려가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현금을 아예 놀게 놔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신다면 지금 이 시장 역시나 대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비하지 마시고 이 시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지만 상한가에는 네이블과 하나 플러스 제1호 스펙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5개의 종목이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에프부터 지금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까지 있는데 아마 오늘 시장을 제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 카카오뱅크가 아닐까 이게 이제 상한가 마감이 될지 상한가 마감이 안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자아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상장했는데 상한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거는 뭐 찍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분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석이 필요 없는 그냥 흐름대로 시세 흐름대로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역시나 상한가 근처까지는 올라갔다라는 점이 우리의 또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근처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기 위해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역시 뭐 엑스트라든지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이런 스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런 급등주에 눈이 돌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카카오뱅크가 흥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청약 받은 사람들 특히나 기관은 정말로 많은 물량을 청약 받습니다. 뭐 몇 조원치를 받아요. 근데 지금 상장되자마자 30% 올라가서 또 30%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한 70% 수익이거든요. 몇 조원의 70%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만 배부른 행동이 아닌가 지금 이걸 사는 것은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블이 이렇게 급등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블도 역시나 품절주예요. 요즘 같은 시장 이렇게 가볍거나 품절주가 아니면 급등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오늘 어떤 이슈로 올라왔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품절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올라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품절주들은 급등이 쉽다라는 것은 급나기 쉬워요. 윗골이 달리는 거 보면 살벌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게 되면은 이런 풍파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떴다가 빠졌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조심히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많은 기업들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볼만한 기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그 외의 기업들로 이렇게 돈이 좀 퍼질 수 있을까? 아니죠. 결국 돈이라는 것은 몰리게 되면 다른 쪽의 물은 돈은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오늘 카카오뱅크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좀 재미가 없고 심심할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이 있다. 카카오뱅크가 너무 많은 거래대금을 가져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됐구나.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시고 하나의 그냥 재미어소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9천억대 거래대금을 발생시켰는데 카카오뱅크는 3조 3천억대. 정말 눈부시죠?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이 몰려있다. 그래서 저기 돈이 몰려있으니까 내 종목 안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사려면 안 가는 종목을 팔고 가는 게 개미들이에요. 그럼 우린 개미 반대로 하면 되죠. 이런 거 안 사고 안 가는 종목들을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한다면 그들이 또다시 급등할 때 우리 종목들이 급등할 때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량을 넘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휴가철이니까 좀 쉬엄쉬엄 하자고요. 지금 시장 아직까지 방향성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